지역의 이슈를 짚어드리는 시간, 헬로 이스토크 시작합니다. 골목 상권을 살리자는 취지로 최근 지역화폐 발행이 활발합니다. 실효성을 거두고 있다는 긍정적 평가가 있는 반면, 앞으로의 운용이라든지 사용처에 대한 지적이 일면서 혼란도 있는데요. 전반적인 상황, 이스토크에서 짚어보겠습니다. 기화서 경안신학대학원대학교 커뮤니티 정책학과 교수, 그리고 천용길 뉴스민 편집장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우선 올해 들어 지역화폐 발행이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무래도 코로나19 영향이 좀 크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지난해까지 청송 봉화에서 청송 지역사랑상품권, 봉화 지역사랑상품권 이렇게 발행을 해왔는데, 그야말로 얘기하신 대로 코로나 상황에 지역경기가 워낙 침체되어 있으니, 오히려 이러한 상품권을 통해서 소비를 좀 진작시켜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자는 취지가 더욱더 빛을 발하고 있던 거죠. 그리고 또 최근에는 경북 의성군과 칠곡군에서는 카드형 상품권도 발행을 하고 있고, 어쨌든 정부에서 수천의 예산을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전국의 광역시 교목급에서는 대구가 유일하게 지역화폐가 없었어요. 발행하기 시작을 했는데, 나름 대구 행복폐라고 해서 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전에 먼저 경주시는 지역화폐를 발행을 해서 시행을 해오다가,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이어서 2017년에 중단을 했다가, 이것을 다시 최근에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얘기는 뒤에 얘기가 나올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상품권 형태로 쓰이는 지역과 카드 형태로 쓰이는 지역에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네, 기본적으로 상품권이 많이 유통되는 지역과 카드를 발행하는 지역은 인프라 차이가 좀 있거든요. 우리나라의 대도시의 경우에는 대부분 카드 가맹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카드형 지역화폐를 쓰고 있는데, 반면에 농촌 지역의 경우에는 카드 가맹점이 아닌, 현금 결제를 하는 곳이 아직도 여전히 많기 때문에 이 지역들은 상품권 형태로 지금 발행을 하고 있는데요. 의성의 경우에는 상품권과 카드형, 이 두 가지를 모두 발행을 하고 있거든요. 할인 혜택보다는 이벤트를 통해서 상품권을 경품 형태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주되게 사용되고 있는 업종을 보면 도소매업, 그리고 농축협, 그 다음에 주유소, 음식점 순인데요. 청송의 경우에는 농민수당의 일환으로 지역화폐, 청송사랑상품권을 발행하기 시작했는데, 지금으로서는 20억 원 범위 내에 일반 발행, 일반 판매도 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 할인 혜택 규모가 5% 정도였는데, 이것이 이제는 코로나19 때문에 또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할인 혜택을 10%까지 주는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화폐와 상품권별로 이벤트와 또 할인 혜택 등을 주고 있는데, 본사가 타지역에 있는 곳의 경우에는 할인 혜택이 주어지지 않고, 또 가맹점이 만약에 지역으로 되어 있는 곳들만 사용할 수 있도록 막아두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최근 급성장을 보이고 있는 대구 페이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한 달 만에 580억 넘게 팔렸다는데 어떻습니까? 네, 네. 대구가 늘 안 좋은 얘기만 나오다가 이런 좋은 뉴스도 좀 얘기를 하게 되네요. 대구 행복페이는 발급 시작한 지 580억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카드형 발급이기 때문에 주로 이제 카드 발급 건수 기준으로 또 11만여 건을 넘었었고,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전체 발급 액도 3천억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원래는 이제 9월까지는 이제 원래 할인 혜택이 주어지거든요. 9월까지 10%의 할인, 예를 들면 50만 원을 충전을 하면 10%니까 45만 원에, 50만 원에 해당하는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것이 행복페인데, 그러니까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보통 일반 카드를 사용을 하면 신용카드를 거래하면 수수료가 나가잖아요. 소상공인한테는 이제 상당히 유용한 거죠. 소비자들에게는 이제 방금 얘기했듯이 이제 10%의 할인 혜택이 주어지는데, 이것이 이제 반응이 좋으니까 원래는 이제 9월까지 이제 10%인데, 그리고 연말까지 이제 연장도 하는 이런 그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대구은행에서 주로 이제 이 카드를 이제 발급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이제 그 계좌가 없이도 대구은행에 거래하는 계좌가 없어서, 사람들 전부 다 대구은행만 거래하는 거 아니잖아요. 뭐 다련은행도 많이 거래하는데, 이 대구은행에 지정된 계좌가 없어도 이제 사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또 마냥 반길 수만은 없다는 우려도 있고, 또 단점도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싶어 주시죠. 네, 그 기본적으로 이 발급하고 있는 카드의 방식이 가지고 있는 단점이 좀 있는데요. 우리가 이 거래를 하러 가면 카드를 꽂아 놓는 곳이 있고, 긁는 곳이 있습니다. 이 긁는 곳은 마그네틱 카드 사용이 가능한 곳이고, 꽂아서 쓰는 곳은 이 IC 칩이 첨부되어 있는 곳인데요. 일단 대구 행복페이는 마그네틱 띠만 있어서 일부 업소에서는 결제가 또 안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삼성페이라든가 LG페이, 이런 간편결제, 모바일 형태로 간편결제를 기존에 쓰던 사람들이 이걸 함께 쓸 수 없다는 단점이 있고요. 그리고 발행규모가 애초에 1,000억 원에서 3,000억 원까지 늘리긴 했습니다만, 지금 추이로 보면 계속해서 발급받는 수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지속적인 사용을 독려하기 위해서는 발행규모 자체를 3,000억 원 보다 좀 더 늘려야 되지 않느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상품권 형태로 발급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비용이 들어가는데, 카드로 발급하게 되면 애초에 한번 발급한 이후부터는 분실하지 않는 한 새로 카드를 발급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때문에 카드 발급 비용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보면 좀 아낄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이번에 할인 혜택을 10%까지 올해 연말까지 연장을 하기로 했는데, 과연 이 할인 혜택이 없더라도 시민들이 이 대구 행복회의를 지속해서 사용을 할까, 결국은 할인 혜택을 계속 줘야 되는데, 이 부분은 시민들의 혈색, 세금이 들어가는 거죠. 3,000억 기준으로만 놓고 봐도 3,000억의 10%면 300억의 세금을 투자해서 지금 발행하는 거거든요. 앞으로도 이만큼의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라고 하는 좀 우려가 존재하고요. 경주의 경우에는 경주회의를 출시했다가 2017년에 중단을 한 바 있는데, 이것처럼 대구 행복회의도 발행했다가 중단하게 되면, 지금까지 써왔던 비용들이 좀 의미가 퇴색되는 거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부터라도 고민을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많습니다. 네, 한편으로는 행복회의 관련 정보 공유를 두고 시민단체가 성명을 냈다는데요. 이건 또 왜 그렇습니까? 네, 바꾸미 이분은 방금 청 기자께서 얘기했던 경주의 사례와 일맥상통해지는 건데, 중단 없이 지속적으로 사용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경실련에서 대구 행복회의와 관련해서 정보를 공개해달라고 했는데, 대구시 입장에서는 대구은행과의 비밀 유지와 관련된, 대구은행과 협약이 있었겠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그 협약 내용에 비밀 유지에 관한 사항이 있어서 이것을 공개할 수가 없다. 이렇게 대구시에서는 밝혔는데, 이에 대해서 경실련은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관은 법률에 의거해서 여러 가지를 공개를 요청한 거거든요. 그 내용을 보면 협약을 하게 되는 내용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미룬 거겠죠. 그래서 대구시와 대구은행이 어떤 비용을 어떻게 주고, 어떻게 정산을 하고, 또 대구은행에는 어떤 메리트가 주어진다든지, 그 다음에 유지 보수에 대해서는 어떻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분명히 있겠죠, 상식적으로. 이런 것을 왜 공개를 하지 않느냐, 대구경실련 시민단체 입장에서는. 대구시한테 이렇게 완강하게 거부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대구경실련은 대구시를 상대로 해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겠다, 하고 또 청구를 한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왜 중요하냐면, 모두의 얘기가 잠시 있었지만, 2017년도의 경주의 경우에 지역화폐를 시행을 해오다가 일시 중단을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관계가 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뒤에 또 논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속적인 사용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에게 철저한 정보가 공개되고, 또 공유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시민단체의 기본적인 취지입니다. 네, 그렇군요. 심판 청구 결과가 어떻게 될지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역화폐 실효성은 좀 있는 것으로 보이나요? 어떻습니까?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한 달 정도 사용한 걸 보면, 특히 목표로 했던 중소영세 사업자들한테 경제 활성화를 위한 어느 정도의 성과는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대구 행복페이가 주로 사용한 곳들을 보면, 연매출 3억 원 이하의 영세 음식점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주된 연령대를 보면, 40대와 50대가 인기가 가장 높았고요. 누적된 충전 금액을 보면, 582억 원 정도거든요. 이 가운데 결제한 금액이 207억 원 정도. 그러니까 한 달 충전을 해서, 약 40% 정도는 지금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연령대별 발급 건수 역시, 40, 50대가 50%로 절반을 차지했고, 지역별로 보면 달서구와 수성구가 사용료에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걸 통해서 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기존 카드 사용이 익숙했던, 40, 50대가 사용률이 높은 반면에, 간편 결제라든가 모바일 결제, 그리고 또 인터넷 주문 등에 좀 익숙한 10대, 20대는 상대적으로 대구 행복페이 사용량이 좀 적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이 가맹점 규모별로 보면, 3억 원 이하 영세 가맹점이 28.2%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중소 가맹점이었거든요. 대구시가 애초에 목표였던 영세, 중소 가맹점들에게 뭔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리고 시민들도 이곳에 가서 돈을 쓸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는 차원에서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지역화폐의 실효성에 대해서 짚어봤는데, 아무래도 지난해 출시한 부산 동백전이 지금의 행복페이나 경주페이와 비교가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상황을 좀 보며, 대구, 경북 지역화폐 운영에도 좀 참고가 될 것 같거든요. 그렇죠. 먼저 지역시청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동백전 하면 이게 무슨 말인가 싶겠죠. 아무래도 부산을 상징하는 요원은 많잖아요. 광안리 해수욕장도 있고, 해운대 해수욕장도 있고, 동백선이 또 하나의 상징이다 보니, 거기에서 따온 말로 동백전, 돈전자를 의미하는 거죠. 동백전 지역화폐가, 처음에는 굉장히 좋았는데, 이것이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처음에는 12월에 출시되어가지고, 81만여 명이 가입을 해서, 사용액도 6,800억 이르는, 엄청난 돈이잖아요. 그러나 이것이 월별 사용이 조금씩 조금씩 떨어졌습니다. 지난 4월 달에는 2,300억, 2,300억, 그다음에 5월 달에는 또 1,400억, 이렇게까지 바로 또 직전에는 1,000억대 정도까지, 기하급수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이걸 이제 환급을 해줘요, 캐시백으로. 환급을 해준는데, 그 금액이, 그 혜택을 낮추다 보니까, 그야말로 수요자, 그리고 시민들 입장에서는, 사용할 메리트가 점점 떨어지는 거죠. 그게 액수가 어느 정도였냐면, 원래는 지난 4월 달까지는, 100만 원 한도 내에서 10%, 10만 원이죠, 큰 돈이죠. 그런데 이것을 계속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국비의 시비에 부담이 들어가니까, 그 10%의 돈은 결국은 국비는 시비로 충락이 돼야 되는 겁니다.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걸 이제 5월 달에는 한도를, 50만 원, 50만 원에 6% 이런 식으로 금액을 낮추다 보니까, 50만 원, 6% 같은 금액으로는 3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 입장에서도, 메리트가 점점 상실되어 간다라고 해서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우리 대구, 경북이, 제후화폐도 이런 부분을 우리가 벤치마킹을 할 필요가 있죠. 저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 좀 더 깊이 깊이 연구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사용하게 하려면, 이런 혜택도 지속적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을 시사하는 거죠. 네, 이렇게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반면에, 보완책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으로는 경주페이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의 배를 불려줬다, 이런 논란이 있었거든요. 네, 이게 지역화폐라는 것이 지역 내에서 돈이 돌도록 하는 걸 가장 큰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주 역시 지난달부터 카드형 경주페이를 출시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타 지자체와 마찬가지로 지역 자금의 여계 유출을 막겠다라고 하는 걸 목표로 했습니다. 사용을 못하도록 막은 것인데, 실제 확인을 해보니까, 롯데슈퍼나 GS슈퍼 같은 기업형 슈퍼마켓에서도 결제가 됐고요. 여기에다가 10% 캐시백 혜택 역시, 타 지역에 본사를 두고 있는 이런 기업형 슈퍼마켓에 대해서도, 캐시백 혜택이 주어졌거든요. 애초에 목표했던 바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거죠. 이걸 헬로티비 뉴스를 통해서 단독 보도가 됐는데, 취재가 이제 시작되고 난 이후에야, 경주시도 이걸 인지하고, 일부 결제를 막는 과정에서 누락된 사실을 확인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출시에만 급급했지, 애초에 하고자 했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제대로 된 안전장치는 만들지 않았다. 경주페이 가입자가 7,300명이고, 사용액이 10억 원이 넘어가는 상황에서 이 혜택을 대기업한테 줘버렸다. 출시의 한 목표와 다른 결과가 나오게 된 거죠. 네, 그럼 이와 관련한 경주시의 해명도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네, 보도 이후 바로 시정이 되긴 했습니다만, 이것이 전부 시정한 것은 아니라서도 혼란을 줬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이거든요. 그렇죠. 바로 10일 보도 이후에 취재 시점에 문제가 되었던, 지적되었던 그 곳만 시정이 된 거예요. 다른 지역은 또 체크를 해보니까, 그대로 이것이 활용되고 있다. 다시 말하면 햄버거 같은 경우에는, 본사가 다른 지역에 있는데, 과학에만 여기 있는 것뿐이죠. 경주에 있는 것뿐이고, 그 외에는 줄소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가 많아요. 많고, 우리가 또 이런 부분에 몇 번 지적을 했습니다만, KTX 같은 걸 탈 경우에는, KTX 본사가 코리 본사 대전입니다. 이럴 경우는 또 이용을 못하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우리가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 이런 문제들이 곳곳에 노출이 되어왔던 거죠. 사실은 원래 지역상품권이라는 것이, 그 지역의 경계를 살리기 위해서, 그 지역의 소상공인들에게 혜택을 주어져야 되는데, 역외 사용이 되는 거죠, 이런 것이 결국은. 결제가 다른 데 가는 거죠. 청기작가가 얘기했던 것과 같은 거죠. 이에 대한 경주시의 입장 확인해 보시죠. 골목상권을 살린다는 취지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고, 실효성도 거두고 있다지만, 앞으로를 준비하지 않고서는 실효성이 떨어지지 않을지 우려가 됩니다. 계속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과제가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앞서 부산의 동백전 사례에서 보듯이, 할인 혜택이나 캐시백 혜택 자체가 줄어들게 되면, 사용 빈도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에 발행하는 데 들어간 비용은 상당히 들였는데, 이후에 지속 가능하지 못하다면, 여기에 그동안 투자했던 세금이 어떻게 보면 증발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지역 안에서 소비가 계속 되도록 하자는 취지인 만큼, 공적인 지원금을 강화하는 것보다, 유인책을 어떻게 내놓을 것인가, 이 아이디어를 지자체가 좀 고민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가령 제가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봤는데, 행복페이에 현금을 할인해 주는 대신에, 대구FC나, 그리고 삼성라이온즈 경기장 입장 시, 이 카드로 결제하면 할인 혜택을 준다거나, 동화사 파괴사의 입장료를 할인해 준다거나, 지역 축제가 열리는 곳에 참가할 시에 혜택을 좀 준다거나, 지역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경제활동과 공동체성을 강화할 수 있는 부분들과, 이 카드를 결합시키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까지 지역화폐 허화실 전반을 살펴봤는데요. 앞으로는 어떻게 운영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지, 두 분의 최종 의견 덧붙여주시죠. 기 교수께서는 말씀해주시죠. 네, 먼저 저는 대구경봉원에도 소상공인 자영업자 수가, 매년 매월도 통계가 좀 달라집니다. 180만 정도를 우리가 봅니다. 이 정도를 그러면 세부적으로 업종을 구분한다, 매출 구분한다, 본사가 어디냐, 이거 다 구분하는 건 사실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역 다리로 업종 구분, 매출액 전체, 이 정도 구분을 세면서 통해서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우리나라에는 전자정부 잘 돼 있잖아요. 이거 조금 더 세밀하게 구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저는 대구행복페이와 관련해서 지속가능성을 고민하는 차원에서 대구은행이 뭔가 좀 역할을 해야 된다. 어떻게 보면 카드 수수료 또한 대구시가 다시 가맹점주들한테 돌려주고 있거든요. 그럼 이 비용과 할인 혜택을 주는 비용, 대구시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구은행이 얻는 혜택은 뭐냐? 제일 큽니다. 이 카드를 구입하게 되면, 그 다음에 충전 금액을 확인하거나, 이후에 모바일로 충전할 때, 대구은행에서 개발한 오픈뱅킹인, 아이언뱅크 앱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지금 많은 시중은행들이 오픈뱅킹 시장으로, 자신의 고객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대구은행은 어떻게 보면, 앉아서 마케팅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렇다면 대구은행이 뭔가 시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혜택, 좀 나서는 것이 지역기업으로서 역할을 다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두 분의 최종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이 시간 헬로 이슈 토크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시간 헬로 이슈 토크는 여기까지입니다.